이해해주세요. 최대한 조심히 걸을게. 아 근데 들꿈치 때문에 운동화 절대 못 시켰어. 팬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파타야만 짬뽕 한번 나 파타야 15일날 가요. 동원가 가세요? 동원짬뽕님? 동원각 하시는 거 아니죠? 동원각 사장님이세요? 나 동원각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동원각 사장님인가? 저 얼마 전에 동원각에서 방송했잖아요. 사장님. 3명이서 가가지고 아 단골이시라고요? 아 깜짝 놀랐네. 아 견미리님 어서오세요. 단골이시라고. 왠지 사장님 같은데? 아 왠지 사장님 같은데? 짬뽕 맛있죠? 난 짜장이 더 맛있더라고. 고추짬뽕. 고추짬뽕도 맛있고. 아 난 짜장이 맛있대. 아 동원각 사장님인 줄 알았네. 왠지 사장님 같은데? 해오살 짜장은 그냥 뭐 하면. 맛있어요. 동원각 맛있어. 아 단골 손님이시라고요? 짬뽕 제대로 하는데. 일단 방콕은 없어요. 자금성하고 저 원짜장. 짬뽕은 좀 별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꿀잼 한번씩 퍼뜨려주세요. 이거 솔직히 어제오늘 나 총 8시간 운전하면서 온 거야. 여러분. 어제 새벽까지 방송하고 잠도 못 자고 왔어요. 늦으면 저 기차시간 못 맞출까봐. 어제 기차 오는 거를 못 보여드려가지고. 빠까뽕은 생선이에요 생선. 에이 다소니야. 저기 꽁꽁. 아니 나 동원각 고추짬뽕 그거 맛. 고추짬뽕이 맛있다.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아유. 뭘 엄청 타겠네. 15일에 팍팍. 콘텐츠가 아니라 여기 동생 계란이. 동네 동생이거든요. 불어오가가지고. 저녁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파타야도. 어이. 다절리 보세요. 헐 8시간 운전. 여기는. 여기가 왜 위험하냐면요. 기차가 운행되는 철도 안에서 재래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저 기차가 가는 시간에 저 천막하고 가판대가 기겨막히게 철수가 됩니다. 앞에 보이시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을 하고 우리나라 한국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어요. 제가 원래 옛날에 갔다 왔는데 그때 그 영상을 제가 저장을 못해가지고 없어요. 지금 자료가 그래서 한 번 더 왔어요. 방송에서 비슷한 게 아니라 진짜 사고 당겨 있어요. 맞아요. 아주 위험해요. 여긴데 아직 기차가 1시 45분에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들어오는 걸 거야. 지금 기차가 없는 거 보니까 앞으로 한 30 32분 정도 있다가 기차가 일로 해서 들어올 거예요. 욕박 아니에요. 재단님. 다시 왔어. 여기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대박이지. 초이형님 어서오세요. 고생들. 자, 우리 여러분 꿀잼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꿀잼강 한 번씩. 아, 10일 동안요? 한 번 뵙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 둘, 셋 꿀잼강 한 번 카운트 한 번 갑시다. 어렵게 왔다, 어렵게 왔어. 우여곡절 꼴대. 우여곡절 꼴대. 오우, 생선 냄새 이거 있다가 철만 걷을 때 재밌어 와... 좁으니까 걷기가 되게 힘들어. 바닥이 철길이라... 꼬시창이... 꼬시창이 스콘스코바 다이버들의 천국 아니에요 거기? 아우... 려갈뿐... 아우... 려갈뿐... 아우... 려갈뿐... 아우... 려갈뿐... 이거 더 처음으로 먹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금 생성. 어떤 거요? 빠까퐁이 어떤 거였지? 저게 빠까퐁이예요, 형님? 오나 봐. 다가오세요. 아유, 첫 개 큰일 났으니. 1시 45분인데. 아, 뭐야. 개구리냐? 개구리. 두꺼이야, 개구리야, 이거? 응? 개구리야, 두꺼이야? 이게 바깥봉 아니야? 저..두꺼비같아 캐튀나라님 어서오시게 몬나리님 어서오세요 전어예요? 전어예요 바깥봉 커요 통조림은 왜이렇게 작지? 통조림은 왜이렇게 작가고 기차 오면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왔어요. 기차가 오면 이게 어떻게 철수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일로 올 거란 말이야. 정면으로 여길로 올 거야. 덥죠? 아 근데 냄새를 더 못 견디겠어. 냄새야. 기차들이 타고 가시는 걸 어떻게 타. 타인 형 혼자.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무슨. 아니 왜냐면 생선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생선 냄새랑. 그런 게 좀 많이 나. 아 뭐야 이게. 눈에 눈물이 계속 나 지금 눈 봐봐. 눈물이 계속 나. 눈물이 계속 나. 눈물이 계속 나. 눈에 눈물이 계속 나. 뭐? 아니 약간 차에서부터.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저쪽으로 나가야지. 아, 알겠습니다. 생수 하나 사가지고 좀 씻어야 될 거다. 다음 주에 김치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차가 와요. 기차가 다니는 곳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고도 나고요. 이게 지금 기차가 와요. 폐쇄된 곳이 아니에요. 동원 짬뽕님이 잘 하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 45분이니까 시간이 좀 더 있거든요. 아, 미치겠네. 눈물이 멈추질 않아. 멈추질 않아. 아, 미치겠네. 아프다니까요. 여기 편의점도 있나?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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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이 이쁘다. 잠을 충분히 자야한다. 그가 중에 이쁘대. 잠을 좀 충분히 자야한다. 늙어서 그런거라구요? 상상향수 이건 진짜 대박이다. 상상향수 이건 대박이다. 상상향수 엄청나다. 상상향수는 엄청나다. 상상향수는 엄청나다. 아 선크림일수도 있겠다. 그러네. 아 맞네. 겉으로는 주신게 위험하죠.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딱 하나 해야지 그러면 여기 있다가 차 오면은 그 다음에 봐요 많이 발랐죠? 오늘 나올 거 생각하고 많이 발랐어 그래서 그런가? 잠깐만요 저 물 좀, 물 좀 씻을게요 여기 있어 이렇게 왕쩐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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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전통을 받았던 손님이 불쩍 Shanghah 불쩍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불쩍하지 않아요? 안 불쩍? 불쩍한거같지 않은가? 2시 30분에 하나 들어오는거 2시 30분짜리 그럼 지금 들어오겠네 45분 1시 30분에 남아오면 쥬쓰며 4시 30분에 남아오면 쥬쓰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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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카님, 어서오세요. 네, 시장 안에 지하철에 다녀요. 아, 기차가. 빡까뽕님, 별풍선 10개 툭덕 낙하. 깍뽕아 지도 검색해봐, 나는 인간 내비게이션이 아니다. 점심ppo 빚는 그렇게 해봅시다. 아유 무장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에 기차가 다녀요 무장님 네 다녀요 이따 지금 이제 올 때 됐어요 여기서 봐야 되니까 일단 이제 이게 천막같은거 걷어지는게 이제 보면은 여러분 저 자판대 밑에 보면 레일이 있어요 바로 뒤로 이렇게 뺄 수 있게끔 다 보면은 저 장사 밑에 보면 다 레일이 있죠 저기 가판대 뒤로 다 넣을 수 있게끔 바로 되어있는거라 제가 표보기는 1시 45분인데 한 4,5분이 또 없고 3,4분이 또 없거 같은데 일단 2시 반 거 출발은 또 2시 반 거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럼 지금 45분이 맞아요 목숨 걸고 장사하는거죠 이분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소리 그래서 뭐 삥삥 소리 안들렸어 그렇게 보면 다시 받는 남의 자리에 좀 비쥬한 강릉 위기식을 Нач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없도록 적뒈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관련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공간을 배구는 계속 회복을 입으시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좀 더 모르게 하는 게 있어서 이거 찍어서 먹는 게 좀 더 예방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는 게 잘 안 되는 게 너무 지enne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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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추천 꿀잼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나 눈 때문에 칼났네 진짜 그러잖아 왼쪽은 괜찮아졌어요 왼쪽은 오른쪽이 지금 최악이야 지금 오른쪽이 지옥이 있겠지 코브라도 있는데 여기 왼쪽은 love Depending besten 지옥인데 십시오 어제 와 왜 않아 46분인데 마카롱에서 물로 눈 한 번 더 씻어야 되겠다. 물로 한 번 더 씻어야 되겠다. 아 눈따... 아 여기 나라가 사례가 안 맞나? 내가 기차표 받아봤는데 전체 닦아야 된다고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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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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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우 찰리챗님 어서오세요 요즘 열심히 했다고요? 요즘 열심히 한게 없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찰리챗님 어차피 올 때 소리가 한번 들리니까 아직 올 때가 아닌가봐 한시 45분 저기 돼 있는데 왜 그리고 출발이 또 2시 반 저기서 역에서 2시 반 출발이 또 있거든요 2시 넘어서 오는 건 아닐텐데 지금 어떻게 으메일까 먹고 싶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넌 진짜 화장실 사람들이 놀러와야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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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안 돼 지금 오티바이 안 돼 아유 운전 안 돼 저거 아유 운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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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운전 안 돼 아유 운전 안 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또 힘이 나네 아 아 에 이길로 이 시장으로 와요 관통 통과 휴가도 다 버려요 여기서 먹는건... 못돼 이기가 있을텐데 누구진정보? 이거 무슨 여기 사고가 좀 나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이라니까 딱 나왔다 하고 밥 먹으려구요 내가 꼭 보고 간다 내가 지 내가 꼭 먹어본다 여기 기차 다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여기 기차길이야. 바깥공님 별풍선 열개 툭덕낙하. 바깥공님 별풍선 열개 툭덕낙하. 헝남 유티나이카 헝남 유티나이카 헝남 유티나이카.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볼게. 화장실 간 사이에. 저 기차역 쪽에 있을거에요. 화장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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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 뭐야... 보컨이izen. 잠깐만요. 전화... 전화 좀 잠깐요. 네... 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